강북갑 출신의 젊은 분이네요. 52 한참 힘이 남아 돌 때죠. 이재명 비서실장 국정감사장에서 김용빈 산관위 사무총장을 심하게 압박하대요. 보니까 천주호 1971년생이네요. 경희대학교를 나왔고 서울시장정무보좌관을 지냈고 초선위고 서울강북구갑 여기서 이제 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천주호 강북갑 더블당 초선위원한테서. 그래서 한번 다뤄보니까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이미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김용빈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선관위는 절대 부정선거가 불가능합니다. 천주호 더블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제 영상이 나온 겁니다. 강서 보궐 또 조작. 선거 사기범들 남조선 접수 성공. 유령 사전투표자 3만 7천명 조작. 윤석열 국힘 합바지들 조롱당하다. 2024년 총선 2020년 대선 게임 끝. 검찰 선관위 서브 압수수색 당장하라. 이번에 나왔던 실방송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의 지적함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유령사전투표자수 3만 7천백 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3만 7천명의 유령사전투표자수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거죠.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죠. 이 천주호 강북합 초선 국회의원 이 김용빈 씨를 그냥 닥달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전투표를 계속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김용빈이 아니 선거의 불신을 조작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사회통합에 져야 되는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천주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빈 씨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선관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천주호 씨가. 이런 영상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이런 영상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이제 김용빈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천주호가 부정선거 주장에 선관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모호한 조치를 취해서 안 됩니다. 김용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관위가 김용빈 씨가 돌아간 다음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호한 조치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잖아요. 10월 11일 강서 보궐 득표소 조작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요. 이걸 뭐 민주당 쪽에서 나서기는 쉽지가 않죠.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게. 3만 7,473표.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전 투표자 수 부풀리와 득표소 조작. 표를 얼만큼 쑤셔놓은 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푸른색. 진짜만큼 표를 더해줘서 가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3만 7,472표를 쑤셔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두 배 가짜가. 선거관이가 이렇게 표를 쑤셔넣어줬으니까 이렇게 조작된 투표소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가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다면 이게 숫자지 않습니까? 천준호 국회의원이나 김용민 씨는 문과 출신들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압박 가하면 숫자가 뭡니까? 왜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선관위가 고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딴 거짓말 한 게 아니지만 숫자를 보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지금 나이가 이렇게 그거 하고 하니까 이 양반도 이제 힘이 남아 돌겠죠. 이 양반도. 이 양반도 뭐 50이시니까 한참일 때잖아요. 초선위원이고 천준호. 이 사람도 부정선거 다 해가지고 당선됐잖아요. 천준호. 더블당 국회의원. 강북합. 이재명 비서실장. 4.15 총선결과분석. 이렇게 다 조작했잖아요. 천준호 의원이 다 이렇게 부정선거에 당선됐잖아요. 차익값.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수치잖아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천준호 플러스 10%에 플러스 12% 오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잖아요. 더블당 여러분들 국회의원 가운데서 호남권 일부를 제외하고 부정성으로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천준호입니다. 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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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합. 35% 조작을 했네요. 35%. 미래통합당의 정양숙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쳤네요. 4178표. 마이너스 4178표라고 플러스 4178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9000 뭐 한 300몇 표 훔쳤네요 표를. 이 부정성으로 한 거잖아요. 부정성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해야 된 자료를 보면 천준호 강북합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90장을 받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74장을 받아야 했어야 되는데 90장을 올려준 거 아닙니까? 조작을 한 거잖아요. 천준호 국회의원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1%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를 훔쳐가지고 11%를 더해 준 거죠. 이게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거짓말을 하나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도덕질을 한 거잖아요. 최준호 씨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막 고함치고 부정성과 있느냐. 사전투표 조작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이잖아요. 3만 7천명의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잖아 너가. 당연히 김용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고발하면 또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게 다 사실이잖아요. 영광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공병호 tv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본다는 이야기. 선거 사기범들 남조선 접수 성공 유령사전투표자 3만 7천명 조작. 뭐 딱 정확하네. 3만 7천명이 3만 4천명이나. 3만 7천 4백 명이나. 부정선거 주장에 선관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모호한 조치를 취해서 안 됩니다. 김용빈.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내 안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 다 조작을 했잖아 이렇게 조작을. 조작을 해가지고 3만 7천명 이상을 만들었잖아.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더블당에 진교훈이 함께 다 넣어줬잖아. 다 넣어준 거 다 나오네. 다 넣어준 거. 발산역에 여러분들 염창동에서 2천 9백 명 쑤셔 넣어주고 덩촌 1동에 1,730표 쑤셔 넣어주고 덩촌 2동에 1,416표 쑤셔 넣어주고 다 나오잖아요. 뭐 거짓말 하나도 다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천주가 이런 부정선거에 가요. 당선된 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정선거에 가지고. 조작가까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표를 도덕질해 국회의원 뺏질 달았는지. 50이시니까 한참 힘이 남아 돌 테니까 또 국정감사가가 또 저런 이야기를 해야 폼이 나니까 김용빈이 이러면 고발하겠습니까 고발하면 판이 커져서 손해볼 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딴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책 읽어내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이게 도덕놈들 다 숫자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너희가 도덕질을 얼마만큼 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문과 출신처럼 뭡니까 정규제처럼 철학적으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규제는 철학처럼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다 이렇게 다 들통이 난 거잖아요 이렇게 천준호가 여러분들 35%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뺏질을 달았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천준호 씨는 35% 조작 안 해도 당선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작을 한 건 사실이죠. 조작 안 해도 당선되는데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한 게 다 100이라이 드러나잖아요. 몇 표를 조작했는지까지 조선사회는 참 말이 안 되는 일 같아요. 조작을 저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닭달하듯이 이렇게 막 사람을 그냥 몰아붙이두고 나이도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그렇지만 너희가 어떻게 할 거고 조작을 했잖아. 두 사람 다 조작을 했잖아. 이 사람은 10월 10일 조작의 주범이고 이 사람은 4.15 총선의 조작에 내가 국회의원 당선된 거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또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게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앞으로 선거 사기범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그냥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을 하겠죠.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번에 이런 처벌을 받지 못하면 강서 보궐선거에 이런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할 겁니다.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도 4월 달에 국힘당은 대패할 겁니다. 대패.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찾아낸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아니까. 아니 골치 아프게 국힘당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받은 표 훔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라딘 램프 같은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그냥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좀 만들면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날 시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3만 7100표 사전투표율 기준 7.41%를 조작한 겁니다. 그걸 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다 따블로 만들어준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부정선거 수법 지고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냥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냥 따블 정도로 그냥 다 집어넣어주면 다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사전투표율만 얼마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사전투표 수를 사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전의 표수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강서복을 사전투표 조작 핵심 요약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된 선관위가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21장을 더블당의 진 교훈이 받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60장이다. 정확하게 뭡니까 60장만큼 집어넣어 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심하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차익값이 더블당은 플러스 17% 국힘당은 마이너스 16%점 두 개 합치게 되면 34% 정도 나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25%를 조작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12.5 마이너스 플러스 12.5 25%를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했냐 34%를 조작한 겁니다. 그냥 국힘은 다음에 못 이깁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이러면 실패할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생명을 간당간당 유지하다가 잘하면 인기 맞히는 거 잘 못하면 인기도 못 맞힐 수가 있는 거죠. 발본 세곤 하지 않으면 우유부단 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당하는 거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칼을 지고 칼을 못 쓰면 본인이 칼을 만든다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적으로. 이런 것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푸른색의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이하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야기하겠습니까 10월 11일 강수석구청장 보궐선거는 간단합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더블당의 연합군이 어떻게 여러분들 국힘 능력을 완전히 그냥 제압할 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가 얻은 확실한 성과는 10월 11일 강수석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범들이 그동안 널리 애용해왔던 7번의 선거에 사용해왔던 조작값 방식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주는 이른바 조작값 방식을 너무나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작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거가 10월 11일 강수석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